지난 19일 중국 광둥성의 한 거리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한 골목 모퉁이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주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승용차 뒷좌석의 문이 열리더니 아이가 떨어집니다. 아이가 떨어진 줄 모르는 차주는 문이 열린 채 그대로 가버리는데요. 해당 승용차 뒤로 바짝 따라 주행하던 트럭 운전자.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끼익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고는 트럭에서 내려 아이를 일으킨 후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가방 위로 넘어져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길가 한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던 트럭 운전자. 잠시 뒤 아이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챈 아이의 엄마가 달려옵니다. 아이의 엄마는 트럭 운전자에게 아이를 구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으면 아이가 문을 열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이를 태워 운전할 땐 더 신경 써서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